세븐틴 티비 시즌3는 첫 방송은 유발 시즌 8일이라고요 그렇게 대본 읽듯이 세븐틴팀이 시즌 3일 첫 방송은 유발 시즌 8일 시즌3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즌2 마무리할 때 세븐틴 쇼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세븐틴 만에 저희 세븐틴 만에 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? 하나 둘 셋 Like Seventeen 시즌3 Like Seventeen 이번에는 더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외에 안쪽으로, 안쪽으로, 안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려 오셔서 같이 즐기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끝난 저희는 즐길 수 있는 바를 뵙겠습니다 준비 준비하고 있어 Yeah 캡쳐 하나 둘 셋 잠깐 하나 둘 셋 캡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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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저씨야 진짜 아까 전에 스윗에 저한테 영어 진짜 할 줄 아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시작할 때 아 캡스픽 잉글레시 그래서 암소리라고 하하하하 왜 알고 싶어 왜 알고 싶어 여기서 창이 까말려요? 까말봐요? 프린세스 한번 나와요 프린세스 2창 나오는거야? 2프롬 2프롬 찬이의 안전보호를 위해 여기까지 79 오피셜리 기승의 깅스란 노래 깅스란 노래 깅스란 노래 뭐야 찬이의 아 찬이가 되게 명언을 잘하고 오피셜리 기승의 선배님들의 깅스란 노래 1 2 3 아 아 아 아 진짜 1 1 1 3 4 5 6 7 8 아 아 아 2 3 아 아 아 아 아 아 2 4 아 아 아 2 3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캡쳐 하나 둘 셋 캡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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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에게 움직일 수 있는 자 하나 둘 셋 행사 ką 캡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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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 Raspberry